다들 어떻게 할까요? 여기에다가 이제 이 뒤에다가 또 추가해서 양상주 자기가 와서 자기가 얻어놓겼어 양상주 너 아까 전에 원상이었었냐? 저 투모로우바이트는 마음의 화상이야 어 괜찮지 않아요 이거? 왜 화상이야? 네 화상을 입었다고 봐주셔서? 네 웹투모로우바이트가운 차량을 들여서 화상이 입었다고 다른 상이 있으면 많이 생각을 해봐 응원스토리가 항상 상상되어 있어 오 괜찮을까? 야 잘 생각한다 뭐야 저 잠깐만요 야 야 야 잘 생각한다 투모로우바이트에다가 시상 오 코드였다 오 아가씨상 오 잘하다 코드였다 다 괜찮은데? 그것만이 내 세상이 것도 있잖아 오 세상 우왕한이 내 세상이 괜찮은데? 어 저는 코드 그래요 우왕한이 양상추도 좀 괜찮은 사람 너 괜찮다 괜찮다 하나 둘 셋 나는 길이 한 바퀴하고 지금 네 네 네 네 지금 뭘 인형 있었어야지 꿈에 대한 매장일까 항상 우리 마법 같은 그런 걸 해야지 마법 같은 순환을 응 응 자 난 다 던져줬어 알아서 조합하세요 내가 조합까지 해둬더니 어머 항상 조합이 안 되잖아 노래야 투모로우바이트게더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했기에 어 응 마법 같은 기간 동안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여기 마법 같은 내 얼굴 마법 같은 뭐라고요? 화해 활동 기간 동안 내 얼굴은 좀 안 되잖아 탱한이 꺼 일단 괜찮았던 것 같아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했기에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까지 했기에 순간들을 오 딱 맞았다 선물 너무 맛있어 자 렐로우바이트게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2019 120의 3천만 킬로우바이트게더 저렇게 길 수가 있구나 상장 모아만이 내 세상 사랑하는 우리 모아들은 꿈에 대한 매직 활동 기간 동안 투모로우바이트게더에게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물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오 2019년 12월 1일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첫 수빈 최연준 제목을 경쟁할 슈닝카이 오 완성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비하인드로 써주세요 그리고 내 얼굴 동안 글을 해주세요 내 얼굴 동안 글을 해주세요 내 얼굴 동안 글을 써줘라요 양성기 어메이징한 느낌 진짜 내가 생각보다 잘 써서 놀랬는데 글을 그리네 그래도 많이 많이 들었어 동아 지그시 C인데? 이제는 그래도 글자를 쓴다는 느낌이예요 그린다는 느낌이예요 맞아 고대 문자 이렇게 두 개 같이 하겠습니다 양상추와 모아만이 내 세상 헷갈려서 이거 막 프린트 하시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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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얼굴은 그만 감사합니다.